현룡 선수가 이제 나올텐데 카섬 드라이브 어차피 원아웃 당했으니까 크게 할게 홈런 봐봐 지금 좋아하시는데요 한 분이 여섯 분을 다 이겨야 됩니다 표정이 많이 어두워지셨는데 일명 올킬 다위바위보라고 해서 우리가 연습삼아 같은 팀을 상대로 한 번 해볼까요?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가위바위보 이렇게 실패팀을 실패한 부분입니다 액티미를 같이 빼야돼 가위바위보 빼야돼 두 종류를 다 뺏어 알겠습니다 바로 갈까요? 신혜성씨부터 가겠습니다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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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초 만에 게임이 끝났어요 가위바위보